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취업 면접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문법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서 취업 면접과 관련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요. 면접관의 태도가 입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바에 따르면 48.7%의 응답자가 면접관의 태도가 입사를 결정하는데 매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법은 는, 은, 니은, 바입니다. 이 문법은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문조사의 내용을 말하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조사한 것, 그 내용에 따르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법은 주로 는, 은, 니은, 바에 대해 는, 은, 니은, 바에 따르면 는, 은, 니은, 바와 같이 는, 은, 니은, 바가 있다, 없다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특히 은, 니은, 바, 있다는 어떤 일을 한 경험이 있다의 의미로 뒤문장의 근거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법은 형용사와는 사용할 수 없고 주로 동사와 사용합니다. 과거나 완료 시제일 때 동사에 받침이 있으면 은, 바, 받침이 없으면 니은, 바가 됩니다. 현재 시제일 때에는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 모두 는, 바와 결합합니다. 명사 이다도 이 문법과 같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과거나 완료 시제일 때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이었는, 바, 받침이 없으면 었는, 바가 되고 현재 시제일 때에는 명사에 받침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모두 인, 바와 결합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법이 사용된 예문들을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볼까요? 1번 그 선수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바 있는 우수한 선수입니다. 앞에서 은, 니은 바 있다는, 어떤 일을 한 경험이 있다는 의미로 뒷문장의 근거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여기에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바 있는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적이 있는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그 선수가 우수한 선수라는 것을 말하면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적이 있다라는 근거를 들고 있는 거죠. 그 선수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바 있는 우수한 선수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을 보실까요? 2번 홍보과에서 공고한 바와 같이 이번 창립기념일에는 자사주최 바자회가 정문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 문장에서 홍보과는 회사에서 사업의 계획이나 활동 상황 등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을 하는 부서를 말합니다. 공고하다는 세상에 널리 알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사는 자기가 속해 있는 회사를 말하고 주최는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계획하여 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문장은 홍보과에서 공고한 것, 그 내용과 같이 창립기념일에 회사가 주최한 바자회가 정문 앞 광장에서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홍보과에서 공고한 바와 같이 이번 창립기념일에는 자사주최 바자회가 정문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세 번째 예문도 보시겠습니다. 3번 일부 언론사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재벌기업의 비자금 문제의 실체가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언론사는 신문사나 방송국, 잡지사 등과 같이 사회의 사건이나 현상들에 대한 뉴스와 정보를 조사해서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리는 회사를 말합니다. 보도하다는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라 안과 밖에 새로운 소식을 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를 하려면 먼저 기자가 사건이나 일에 대한 정보를 찾고 모아야겠죠? 이렇게 기자가 기사를 쓰기 위해 정보를 찾아내어 모으는 것을 취재라고 합니다. 기자가 사건이나 일에 대해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면 방송국이나 신문사가 기사를 텔레비전 뉴스로 보내거나 신문에 씻습니다. 보도하다와 함께 취재하다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다시 문장으로 돌아가서 재벌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재벌은 여러 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큰 힘과 자본을 가진 기업가의 집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의 주주들이 재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비자금은 무역이나 계약거래에서 생기는 사례금이나 수수료 또는 회계처리의 조작으로 옳지 않은 돈을 세금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특별히 관리해둔 자금을 의미합니다. 보통 재벌 기업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이 있는데요. 무역에서 큰 돈이 오고 갈 때 비자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일부 언론사가 보도한 것에 의하면 이런 재벌 기업의 비자금 문제의 실체가 조만간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문법 는 은 니은 바와 근거를 나타내는 에 의하면과 결합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언론사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재벌 기업의 비자금 문제의 실체가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 예문도 보시겠습니다. 4번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말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심탄회하다는 따로 하는 생각이 없이 솔직하다라는 의미인데 주로 허심탄회하게 말했다 허심탄회한 대화 등과 같이 허심탄회하게 또는 허심탄회한의 형태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문장은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 그 내용을 터놓고 솔직하게 말해달라는 의미로 문법 는 은 니은 바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말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문법 는 은 니은 바의 의미와 그 사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모두 책 312쪽을 보세요. 우리 같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다음을 연결하고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문장을 는 은 니은 바를 사용해서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문법 는 은 은 니은 바를 바에 대해서 바에 따르면 바와 같이 바가 있다 없다의 형태로 많이 사용된다고 설명했었죠. 왼쪽과 오른쪽의 문장을 연결할 때 의미에 맞게 잘 골라서 연결하신 후 앞에서 말한 형태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보기의 문제를 함께 볼까요? 영수는 컴퓨터 회사에서 수년간 일했다 이 문장과 어울리는 문장으로 이 정도의 문제는 간단하게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를 연결했습니다. 앞에 문장이 뒤 문장의 이유가 되도록 연결하고 경험한 적이 있음을 나타낼 때 은 니은 바 있다 를 사용했었죠. 문장을 완성하시면 영수는 컴퓨터 회사에서 수년간 일한 바 있어서 이 정도의 문제는 간단하게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완성했네요. 자 그럼 나머지 문장들도 왼쪽과 오른쪽을 잘 연결하신 후 문법을 사용해서 완전한 문장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씨는 수차례에 걸쳐 큰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에서 수차례는 여러 번과 바꿨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문장은 이번 영화제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겠죠. 이번 영화제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근거로 유재식 씨가 수차례에 걸쳐 큰 시상식을 진행했다라는 문장을 앞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험을 의미하는 은 니은 바 있다 를 사용해서 두 문장을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유재식 씨는 수차례에 걸쳐 큰 시상식을 진행한 바 있어서 이번 영화제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왼쪽 문장을 보시면 여기에서 결혼정보 회사는 결혼을 할 목적으로 돈을 내고 가입한 남녀 회원들에게 적당한 사람을 소개해주는 회사를 말합니다. 중국에도 결혼정보 회사가 있나요? 배우자는 부부로서 짝이 되는 상대를 말합니다. 즉,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가,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이 배우자가 되겠죠. 이 문장과 가장 잘 연결된 내용을 오른쪽에서 찾으시면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의 직업으로 공무원이 1위를 차지했대요가 되겠네요. 결혼정보 회사가 배우자의 직업 선호도를 조사한 것 그 내용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의 직업으로 공무원이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으로 문법 는, 은, 니은 바에 따르면을 사용해서 두 문장을 연결하면 자연스럽겠습니다. 문장을 완성하시면 결혼정보 회사가 배우자의 직업 선호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의 직업으로 공무원이 1위를 차지했대요. 라고 완성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볼까요? 왼쪽의 문장은 아파트 안내방송을 통해서 공고됐다 입니다. 이 문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문장은 공고된 내용이 되겠죠? 오른쪽에서 찾으시면 오늘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수됩니다 입니다. 아파트 안내방송을 통해서 공고된 내용과 같이 오늘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수됩니다. 라는 의미로 문법 는, 은, 니은 바와 같이 또는 문법 는, 은, 니은 바에 따르면을 사용해서 두 문장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안내방송을 통해서 공고된 바와 같이 오늘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수됩니다. 라고 말해도 되고 아파트 안내방송을 통해서 공고된 바에 따르면 오늘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수된대요. 라고 써서 안내방송의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왼쪽 문장을 보시면 이번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 안다 입니다. 여기에서 뺑소니는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급히 빠져나와 몰래 달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뺑소니 차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망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문장과 연결될 내용은 오른쪽에 솔직하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가 되겠습니다. 이번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을 솔직하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이번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 아는 바를 솔직하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법 는, 은, 니은 바의 의미와 문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물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가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만 현실은 이런 이상과는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고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나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저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며 평생을 살 바에야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어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배울 두 번째 문법은 을, 리을, 바에야 입니다. 이 문법은 앞절의 내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오히려 뒷절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며 평생을 살 바에야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어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했죠? 여기에서 앞에서 말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며 평생 사는 것과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어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것 둘 다 모두 최상의 상태는 아닙니다. 돈도 많이 벌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요. 제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둘 중에 앞의 내용보다는 뒤의 내용을 선택해서 말한 거죠. 이렇게 이 문법은 앞문장의 내용과 뒷문장의 내용이 둘 다 최상의 상황은 아니지만 앞문장의 내용이 뒷문장의 내용보다 매우 못하다고 여겨서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뒤의 내용을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뒷문장의 차라리나 아예가 자주 어울려 사용됩니다. 이 문법은 동사에만 붙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문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실까요? 1번 여기에서 구속당하다는 구속하다의 피동형으로 행동이나 생각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억지로 매이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은 질문을 하는 형식이지만 사실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구속당하면서 살 바에야 외로워도 자유롭게 혼자 사는 게 낫다 라는 내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을, 리을 바에야 앞과 뒤에 결혼해서 구속당하면서 산다와 뒤에 외로워도 자유롭게 혼자 산다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둘 다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말하는 사람은 결혼해서 구속당하면서 사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외로워도 자유롭게 혼자 사는 게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구속당하면서 살 바에야 외로워도 자유롭게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보시겠습니다. 2번 그 사람한테 내 돈을 맡길 바에야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게 낫지요. 여기에서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다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당연히 고양이가 생선을 다 먹어버리겠죠. 이 표현은 이렇게 어떤 일이나 사물을 믿지 못할 사람에게 맡겨놓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 걱정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은 그 사람한테 내 돈을 맡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게 낫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돈을 맡길 수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 사람한테 내 돈을 맡길 바에야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게 낫지요. 세 번째 예문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일 한번 못해보고 잔심부름만 할 바에야 돈은 못 벌어도 백수로 지내는 게 낫겠어요. 여기에서 잔심부름은 남이 시키는 일을 해주는 일을 뜻하는 심부름 앞에 가늘고 작은 작고 시시한 이라는 뜻을 더하는 잔 이라는 말이 붙어서 여러 가지 작고 시시하며 크지 않은 심부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을, 리을 바에야 앞과 뒤 상황을 보시면 제대로 된 일 한번 못해보고 잔심부름만 하다 와 돈은 못 벌어도 백수로 지내다 두 상황을 볼 때 제대로 된 일 한번 못해보고 잔심부름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못 벌어도 백수로 지내는 게 낫다는 의미입니다. 문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일 한번 못해보고 잔심부름만 할 바에야 돈은 못 벌어도 백수로 지내는 게 낫겠어요 라고 표현했네요. 자 그럼 마지막 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복권에 당첨돼서 가족 사이가 나빠질 바에야 가난해도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당첨되다는 복권 등에서 뽑히다 라는 의미입니다. 복권에 당첨이 되면 크고 작은 돈을 그냥 받을 수 있으니까 엄청난 행운이겠죠? 그렇지만 복권에 당첨된 후 돈 문제로 가족과 다투고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권에 당첨돼서 가족 사이가 나빠지는 것 가난해도 행복하게 사는 것 모두 최선의 상태는 아니지만 앞의 상황보다는 뒤의 상황이 훨씬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돼서 가족 사이가 나빠질 바에야 가난해도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여기까지 예문을 보면서 문법 을, 리을, 바에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책 313쪽에 연습 문제를 보실까요? 다음 표를 보고 보기와 같이 문장을 만드십시오. 표는 상황과 선택 1, 선택 2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선택 2가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선택 1보다는 훨씬 좋다는 의미로 문장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보기의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보기의 상황은 진로를 고민할 때입니다. 선택 1은 대기업에서 주말도 없이 일한다 이고 선택 2는 중소기업에 취직한다 입니다. 대기업에서 주말도 없이 일하는 것 보다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라는 의미로 문장을 만드시면 되겠죠. 문법 을, ㄹ바에야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대기업에서 주말도 없이 일할 바에야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게 낫겠어요 라고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문장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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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상황을 봅시다. 사이가 안 좋을 때입니다. 아마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사이가 안 좋을 때인 것 같은데요. 선택 1은 만날 때마다 싸운다이고 선택 2는 헤어진다입니다. 선택 1보다는 차라리 선택 2가 낫다는 문장을 문법 을, ㄹ바에야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서 만날 때마다 싸울 바에야 헤어지는 게 낫겠어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반말로 할 경우 사이가 안 좋아서 만날 때마다 싸울 바에야 헤어지는 게 낫겠어. 라고 완성하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상황은 거리가 멀 때입니다. 선택 1은 4번씩이나 차를 갈아 탄다이고 선택 2는 비싸도 학교 근처로 이사한다입니다. 문법 을, ㄹ바에야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으로 완성하셨나요? 거리가 멀어서 4번씩이나 차를 갈아 탈 바에야 비싸도 학교 근처로 이사하는 게 나아 라고 완성하실 수 있겠죠. 형용사 낫다는 ㅅ 불규칙이기 때문에 뒤에 모음이 오면 받침 ㅅ이 생략됩니다. 그래서 나사요가 아니라 나아요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상황은 학비를 벌어야 할 때입니다. 선택 1은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공부도 제대로 못한다이고 선택 2는 휴학한다입니다. 휴학하다는 일정 기간 수업을 받지 않고 학교에 가는 것을 쉬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것보다는 휴학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의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문법 을, ㄹ바에야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시면 학비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공부도 제대로 못할 바에야 휴학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을 때 선택 1은 먹는다이고 선택 2는 굶는다 입니다.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차라리 굶는 게 낫다고 말하면 되겠죠.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먹을 바에야 굶는 게 나아 라고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경험이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위에 두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해 보는 연습을 해 볼까요? 보기의 내용에는 과거의 어떤 경험이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한 문장씩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소개업자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서울 근교의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감언이설은 다른 사람의 기분에 맞추거나 좋은 조건을 내세워 그 사람이 자신의 의도대로 하도록 꾀는 말을 의미합니다. 또 문장 끝에 손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한 는, 은, 니은 바가 보이시죠? 은, 니은 바 있다의 형태로 사용되어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부동산 소개업자의 말만 믿고 서울 근처에 땅을 사거나 돈을 냈다가 손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 볼까요? 그래서 요즘 다시 불붙기 시작한 부동산 재테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불붙다는 어떤 물체에 불이 붙어 타기 시작하다 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비유적으로 어떤 일이나 감정, 정열이 힘차게 생기기 시작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재테크는 어떤 기술이나 전략을 사용해서 수익을 내는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재테크는 값이 오를 만한 지역의 땅을 사놓았다가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 파는 행위를 통해 수익을 내는 일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한 번 부동산 재테크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도 전혀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바에야 그 돈을 어려운 이웃에게 다 나눠주는 게 훨씬 낫지요. 여기서 어리석다는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 라는 뜻이고 저지르다는 죄를 짓거나 잘못이 생겨나게 행동하다 라는 뜻입니다. 운 좋게 땅값이 오르면 팔아 돈을 벌려는 생각은 사실 위험하고 지혜롭지 않은 생각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것보다 그 돈을 어려운 이웃에게 다 나눠주는 게 훨씬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상황을 비교하면서 뒷문장의 내용을 선택하기 위해 을, 리을 바에야 문법을 사용했네요.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은 어떻나요? 저에게도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몰라서 불안하고 고민이 많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이 많은데요. 저도 한때는 미래를 잘 맞춘다는 사람을 인터넷에서 조사해서 직접 찾아다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 보니까 그때 들었던 말 중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자기가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점 보러 가자는 친구에게 점 보러 갈 바에야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좋은 영화 한 편, 좋은 책 한 권을 사보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책 312쪽 위에 있는 글을 확인해 볼까요? 오늘 공부한 두 문법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면서 읽어 보세요. 다 읽으셨나요? 그럼 같이 한 문장씩 읽어 볼까요?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한 사회 초년생인 나는 다음 달부터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됐다. 여기에서 초년생은 어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다음 달부터 신입사원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되었군요. 사실 나도 남들처럼 대기업에 몇 군데 응시했다가 낙방의 슬픔을 경험한 바 있다. 군대는 각각의 장소를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몇 곳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응시하다는 시험에 참가하다는 뜻이고 낙방은 시험이나 선거에서 붙거나 뽑히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대기업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다는 말을 문법 은, 니은 바 있다 를 사용해서 경험을 이야기했네요. 그러나 그 아픈 경험으로 얻은 것은 훨씬 크다. 낙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군요. 그럼 대기업에 낙방한 경험을 통해 어떤 것을 얻었을까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네요. 어떤 생각이었죠? 네, 대기업에 들어가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작은 조직의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다양한 업무를 익히고 경험을 쌓아 실력을 인정받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에 문장보다 뒤에 문장을 선택하는 문법 을, 리을, 바에야 를 사용했네요. 오늘 두 가지 문법을 공부했는데요. 모두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 수업은 내용이 좀 많았죠? 여러분은 수업이 끝난 후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